아윤즈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아윤즈TV 구독 부탁드립니다. 아윤즈TV 구독드립니다. 아윤즈TV 구독드립니다. 아윤즈TV 구독드립니다. 아윤즈TV 구독드립니다. 아윤즈TV 구독드립니다. 아윤즈TV 아윤즈TV 구독드립니다. 아윤즈TV 구독드립니다. 아윤즈TV 구독드립니다. 아윤즈TV 아윤즈TV 구독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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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자신감이 차 있는 상태여서 심적으로 안정이 돼 있고 그래서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경산에 있을 때도 많이 팬분들께서 응원을 해주셨는데 많이 빨리 일찍 못 올라와서 죄송하고 이제라도 이제 후반기에 아직 게임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 게임들 다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에 좋은 결과를 보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원테인입니다. 라이온즈TV가 새로운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. 6월 25일부터 7월 18일 기간 중 업로드 되는 라이온즈TV 유튜브 컨텐츠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 한 개당 두 명의 베스트 댓글 등을 선정하여 라팍 관람권 데프리카 바캉스 기간 중 일루 테이블석 두 장과 밀리터리 유니폼 두 벌을 증정합니다. 많이 참여해주세요. 팬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해요.